안녕하십니까 종합설비공사 전문업체 우리 동네 맥가이버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업체는 업계의 최고의 기술력과 첨단장비를 바탕으로 각종 설비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정직과 신뢰 그리고 감동으로 다가가며 부담없이 편히 찾으실 수 있는 최고의 동반자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견적 관련 상담이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